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외로움은 병을 불러옵니다. 마음속에 외로움이 깊어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7년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외로운 사람일수록 초기 사망 위험률이 커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2월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게시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폐경 후 여성의 심장병 위험을 27%가량 높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친구 하나 없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도 많고 이런저런 모임도 많아 바쁘게 살면서도 외롭고 고독한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친구 만나고 수다 떨고 들어와 오셨는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이유 첫 번째, 외로움과 친구의 숫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데 있어서 친구의 많고 적음이 그리 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많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또 친구가 적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친구 많아서 좋겠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로움에 치를 떨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 온갖 찬사를 들어가며 살면서도 우울증을 앓는 연예인들이 꽤나 많은 것을 보면 정말이지 숫자가 우정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같고 빛 좋은 개살구의 꼴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맺은 친구가 수천명이 되고 한 번 포스팅한 글에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리더라도 정작 집 밖에 나가면 연락해서 만날 친구 한 명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는 왜 친구가 적을까? 또는 친구가 적어서 외로운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로움과 친구의 숫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이유 두 번째, 모임은 모임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모임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친구들에게 기죽지 않을 만큼의 좋은 옷을 고르고 머리를 매 만지고 거울도 자주 보실 겁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은 챙겨갈지 몰라도 친구의 이야기를 친솔하게 들어줄 마음은 집에 놓고 가시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모임이라는 것이 모이는 숫자에 따라 규모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조근조근 둘, 셋이서 눈 마주쳐가며 친솔한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동호인 모임에서 함께 같은 취미활동을 하고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또 뒤풀이도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로움이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임에 나가 말도 많이 하고 많이 웃었는데 돌아서자마자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어울리기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생활이나 취향, 성격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저 함께 즐기기만 하니까 관계가 그냥 헛도는 것 같이 느껴지고 모임이 끝나면 획 돌아서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되야듯 가버리니까 자연스레 관계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에는 뻥 뚫린 구멍 하나가 점점 커져만 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나가는 모임이 많아도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움을 더 느끼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란 게 그저 사람을 사귀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얘기든 못난 얘기든 웃긴 얘기든 슬픈 얘기든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얘기를 꺼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구 서로의 근황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절대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외롭다면 먼저 자신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대해왔는지 되돌아보라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을 쌀쌀 맞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상대방 얘기에 잘 귀 기울여주고 반응은 했는지 방어적으로 굴면서 외롭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에게 내 근황을 얘기한다면서 부정적인 푸념만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또 자기 얘기만 하느라 상대방의 얘기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남 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외로 외로움을 가시게 할 친구를 만들기는 생각보다 좀 쉬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친구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내 근황도 전하면서 이야기의 물꼬를 드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와 할 얘기가 더 많은 법이 친구 10년 만에 만나면 10년 동안 쌓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서먹서먹해지죠.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은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고 마음을 여는 것이 지혜롭게 외로움을 퇴치하는 길입니다. 우리들처럼 남들도 모두 외로울 테니까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외롭지 않고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얼굴 마주하고 속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좋은 친구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